노래 잘 부르신 혹시 계십니까? 건대에서 내가 노래로 짝먹을 수 있다 혹시? 진짜 자신있다 자신있어요? 자신있어요? 아 무대로 놀라오세요 아 무대로 잘 불러요 계속 뭐 허수아비처럼 소리를 들고 계십니까? 소개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학 교육 가입학 운송 선수입니다 노래 잘 불러요 어떤 장면을 좀 잘 부려요? 다른 장면을 잘 부르신 혹시? 장독 쪽이 있는데 장독 쪽이 나오는데 노래 어떤 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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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반주는 거 왔어요 저희 서준님의 오늘도 빛난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이 노래 맞죠? 나의 모든 말들을 다 주고 싶어 휘생절inä 내 이 밤에 모두 잘 못 하고 진짜 잘 못 하죠 전 되지 못한 푸른 바라들 이렇게 밝게 이 밤을 비춰 그 세상 속에 별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뭐 이렇게 음악을 배울 수 점이 있나요? 마이크를 배울 것 같냐? 아 그냥 취미로? 어 알겠습니다. 진짜 자신있다. 지금 마크TV 이렇게 나오잖아요. 편이죠? 네. 영상편이 없어서. 형 어제 계속 DM으로 보냈는데 아무튼 불길치진 않으세요. 지금 여하튼 보고 있는데 아 친구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? 네. 갑자기 선물 준비가 심해지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우리 서진에게 제가 영화 관람권 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안내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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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